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시각 태풍은 제주와 경남, 부산, 경북을 거쳐서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복구죠. 지난달 폭우의 상흔이 가시기도 전에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수재민들의 고통이 참 큽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자연재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 문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열악한 집은 생명권과 건강권마저 위협하죠.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옥고라고 해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준말인데요.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지하에 피해가 좀 있었죠? 네, 관악구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물이 차오르는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그리고 40대 여성 노동자,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에서도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네, 우리가 집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데 집이 더 위험합니다. 지난달 폭우 참사도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식의 어떤 집에서 일어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참사들,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아주 최근만 봐도 2018년에는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7명이 사망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30대 이주민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다음에 2020년 4월에도 영등포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달에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우리 소장님 계신 연구소죠. 여기서 지옥고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적정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현재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지옥고에 전국적으로 85만 가구가 살고 계시고요. 이 지옥고 현황이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좀 많이 변했는데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하의 경우에는 36만 가구로, 52만 가구에서 36만 가구로 감소했고. 줄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택위에 거쳐, 고시원 등을 주택위에 거쳐라고 부르는데요. 그 경우는 13만 가구에서 39만 가구로 더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충주거지를, 지하를 없애기 위해서 저충주거지를 개발할 때 이주대책 없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결국 지하에서 사시던 분들이 더 열악한 고시원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주거품질과 이게 연계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부가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거고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괜찮은 안전한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거급여는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고 있고 살만한 집, 안전한 집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32만 7천 원이고 한 명에 32만 7천 원 네, 한 가구에 1인 가구가 32만 7천 원이고 내년에 이게 33만 원 정도로 오르거든요. 3천 원 불과 오르는데 이동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지하 옥탑 고시원밖에 없으니까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지옥고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이에요. 2020년도에 비적정 주거지 주거상황 심층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비적정 주거에 사는 50명의 심층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어요. 이 인터뷰에 응했던 분들이 좀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분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지옥고는 그래도 눈으로 보인다면 더 보이지 않는 만화방, 찜질방 그리고 일터의 일부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만화방에서도 산다. 이런 분들께서 인터뷰를 하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찾은 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분들은 3개월 이상 사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있어도 제도가 닿지 않으면 취약계층에게 닿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서울시가요. 앞으로 20년 동안 반지하를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아무래도 이번에 침수되거나 이런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반지하를 없앤다라는 대책,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2010년에 서울시가 똑같은 대책을 사실 발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반지하를 없애겠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신축에 반지하를 못 짓게 함으로써 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010년에 서울시가 공언을 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은 약속했던 만큼 지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신축 지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지하가 지어진 역사가 굉장히 오래거든요. 수십 년 되었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만들어진 지하에서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앞으로 안 짓겠다라고 하는 걸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지하에 사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 서울만 20만 가고 한 4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뉴욕시에서는 지하를 다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층 같은 지하가 있고 지하 같은 1층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지하하고 1층이 주거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만한 지하는 계속 살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는 지금 당장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이 각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하라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의 지하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2019년에 영화 기생충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참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침수에 취약한지 이 영화에서 참 생생하게 잘 보여줬어요. 이때 반짝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권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또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님 보시기엔 이런 지옥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하에서 수해가 나면 지하 대책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면 고시원 대책을 만들고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옥고를 비적정 주거, 살기 힘든 집,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흉기가 되는 집들에 관해서 좀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집에 사실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유를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집들이 살만해서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하나 고시원이나 옥탑에 사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공공인대주택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인대주택을 실제로 지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예산과 또 진짜 살만한 주택을 보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집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